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 이게 뭐라고? 아, 자격.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학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상행동의 유형 중에서 불안장애를 할 건데요. 과목은 우리 이상심리학이죠. 이상심리학에서 보시면 우리 출제 기준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기본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행동의 유형을 마스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행동의 유형 중에서 그 첫 번째 불안장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상행동의 유형에서는 그 각 장애별로 그 각 장애의 하위 유형들하고 임상적인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불안장애는 다섯 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 일단 순기능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로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불안 반응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때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때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 제가 오각형을 그렸는데요. 하위 유형이 다섯 개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광장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영유아에게서 많이 보이는 분리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분리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택적 함구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각각의 하나의 임상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포증을 세 가지로 또 우리가 나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공포증은 우리가 단순 공포증이라고 하는 특정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 아까 여기 불안장애에서 세 번째가 광장공포증이 아니라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 우리 장애는 공통적으로 쓰이니까 장애는 용어를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특정 공포증, 광장공포증 그리고 우리가 사회공포증이 있습니다. 사회공포증, 우리 공포증 다 같이 공통적이니까 우리가 쓰지 않고 이렇게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적어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불안장애는 말 그대로 이 범자가 일반 범위 할 때 범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위에서의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한 거고요. 직업도 될 수 있고요. 친구, 가족관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불안장애가 범불안장애입니다. 발병 시기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발병합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우리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특징을 한번 해보죠.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발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대부분의 DSL-5 DSL-5에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럴 때는 그 증상의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론 분리불안처럼 역류화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역류화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등장하는 거일 수 있고요. 또 기간이 짧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은 기간이 한 달 이내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과적인 장애를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는 6개월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이 중요하고요. 진단이 내려주고요. 불안이 특정 주제가 아니죠. 특정 주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 직장, 가족 등등등이죠. 즉 범불안 장애에 해당하는 주제는 광범위한 주제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이상행동의 유형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각의 장애의 유형과 임상적인 특징인데 치료법 알고 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이상행동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에서의 약물치료는 불안장애에서의 약물치료는 불안함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항불안제 항불안제에 항불안제가 많이 쓰이게 되죠. 이거는 비교적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과민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과민성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벤조 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사용됩니다. 벤조 다이아제핀 항불안제죠. 벤조 벤조 다이아제핀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노트를 항상 준비하셔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시면 다음번에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하겠죠. 모든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음번 다른 장애에서는 어 다른 이상행동에서는 제가 부작용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네. 부작용을 문제점이 있다. 약물치료는 그쵸? 약물치료인거죠. 그쵸? 네. 여기다가 약물치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꺽꺽쇠 약물치료 네. 불안장애에서의 치료법은 주로 많이 쓰이는게 약물치료하고 심리치료인데 심리치료 중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어 흔히 경험되는 주된 내용의 걱정을 치료시간에 떠올리게 해서 이러한 걱정이 현실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담자하고 논의를 거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현실적인지 예. 그리고 효율적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걱정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걱정 즉 이 불안의 비현실성과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 동시에 이 걱정 불안에 대한 긍정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신념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떠올릴 경우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불안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그쵸 조절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내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안이 굉장히 비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다 이거를 인식하게 하고 인지행동치료니까 알아차리게 하고 이거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증 보겠습니다. 특정 공포증 특정 정의 보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적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나타나는 두려움이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은 두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심각한 것을 의미를 하고 심각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고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 비합리적인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 정의이죠. 이게 정의고 어 단순 공포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상이 예를 들어 피를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뱀을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특정한 대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단순한 심플하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단순 공포증이라고도 한다. 특정 공포증은 다른 말로 심플 포비아라고도 한다. 단순 공포증이라고도 한다. 종류는 상황형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자연환경 혈액 주사 상처형 동물형이 있어요. 어 특정형은 특정형은 요거는 어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상황형은 상황이니까 교통수단 비행기 배 그 다음에 뭐 기차 자동차 이런거죠. 터널 그리고 다리 떨어질까봐 엘리베이터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등에 공포를 느끼는 유형으로 발병은 아동기와 20대 중반에 흔히 발병합니다. 아동기와 20대 중반에 흔히 발병하는게 음 이 공포증입니다. 이 특정 공포증 여기서 보면 쓰지는 않지만 상황형이 있다. 상황형이 상황형이 있다는거 상자로 하지 말고 상황이라고 쓸까요. 상황 상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자연환경형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뭐가 있을까요. 폭풍 두렵죠. 높은 곳 그 다음에 물 이런 것 같은 자연환경형에 대한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여기다가 판사한 내용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시는게 좋겠죠. 그리고